나의 장식 나의 장식 나의 장식 나의 장식 나의 장식 베베야도 했다 Limika 우리의 장식 우리의 장식 제작진 최근에 모더를 제가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저는 그 이상의 것을 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좀 더 좋냐 누가 좀 더 세냐 이런 것보다 그냥 사람이 가는 주먹은 파워보단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별로 전 신경 안 써요 내 주먹을 먹고 갈지 개주먹을 걸고 갈지 그건 어차피 시합 때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라고 해보세요 하세요 케이지 위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항상 저는 KU 준비는 되어 있어요 챔피언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etat Come on secrets them affai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